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스에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그꺼이 화해하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흥미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저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물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예쓰고 있습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의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어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양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오.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래,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래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빗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치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어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써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는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3장 3장은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부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언유함과 오래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의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4장 주인 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메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손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의 노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한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헤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대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오리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